인기가요 베스트 호시를 통해 오늘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는 새로운 얼굴 최수민씨와 최선원씨를 소개합니다. 먼저 최수민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 우리의 마음을 믿고 나를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표정 보이지 말아줘. 내가 너의 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너 역시 지금까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야 너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난 너에게 묻고 싶지 않아 너만을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나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떠난다고 슬퍼한 네가 아니면 뭘 알아 내 앞에서 거짓말 같은 눈물은 보이지 말아줘 나의 공연 난 너의 웃음이 난 너의 웃음은 나의 웃음은